Rutger Bent Geeks 인사 불교 군비는 blow up 불굴한 기분 Down 힘을 내vable 이제 wind up 반방에 멋진 이리 가두 Straight up EN ry soon up vá In l HE す comp 20 s 내가 행복하겠다는 기결을 좀 말해볼까 아침에 난 잠일게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어휴 잠깐 내 따라 졸졸 날이 따라온 앤비가 넌 귀여워서 행복해 이건 아름다워 이런 머니처럼 파워 그것만 다 다 다 따라가다 어른들이 전해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참참참 많은데다 그런 머니 그런 파워 우린 관심도 끊어버린 게 연주생 때 객석에 앉아서 본 관객 입장이었잖아요 SM 선배님들과 언제 한 무대에 쓸까 이런 거를 꿈꿔왔었는데 막상 저희가 쓰니까 뭐랄까 꿈을 이룬 기분? 이제 우리 회사 안 만나잖아요 아 우리도 만나였을 때 이렇게 선배님들 옆에서 보고 우리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도 생각하고 슬기라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연습생 선배예요 저는 슬기가 데뷔한다고 들었을 때 되게 오 슬기 드디어 데뷔한다 약간 그거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 샤이니도 분명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무대를 처음 올라갔을 때 느꼈던 기분들 그분들 보면서 좀 제가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데뷔 6년 차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던 안 들리는 척 일단 회사에서 처음에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나봐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컨셉, 스타일, 패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도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멤버들이 되게 유니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는 뮤직비디오 촬영 때 기법이란 기법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사실 매트릭스 촬영입니다 혜민이 아마 뛰는 장면을 찍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항상 샤이니 하면 좀 화성 진행이 독특하고 코드 자체가 어려운 곡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고 우리 멤버들은 그래도 우리도 좀 대중적인 거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긴가민가 많이 했었죠 사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섯 명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곡이 나왔으면 이 곡을 어떻게 해야 우리 걸로 만들 수 있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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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君呼び起こせ 네春に鏡が映し出す その仮面が隠してるあとけめ少女 어린이 나ればどうしたくても 眠りの森で道を探すのさ この夜に落ちる瞬間 上手に上手に彼に乗る 眠りの森で道を探すのさ この夜に落ちる瞬間 上手に上手に彼に乗る 君が奏でる声の音が 夢を奏でる声の音が 지금超えて僕にリンクしていく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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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샤이니 친구들 무대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무대에서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 다섯 명의 합이 너무 좋아요 저는 샤이니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뭔가 정말 무대가 좋아서 열정적으로 하는 애들이구나를 같이 느낄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되게 오래 연습을 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봐와서 그런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던 애들이 이제는 저렇게 변해서 저렇게 이런 과정을 보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정말 무조건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연습실로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그때는 좀 더 간절했고 데뷔를 맨 처음에 막 했을 때 난 아무것도 몰랐었고 어떻게 하는 게 확실하게 멋있게 보이는지도 판단이 안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줬던 분들이 스태프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음악의 진행부터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를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게 ANR 팀이거든요 처음에 이러한 기획을 함에 있어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녹음실에서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아티스트와의 교류가 있어요 그런 게 회사 전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로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샤이니 같은 멤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하는 게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를 해도요 에너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소들 중에 가장 컸던 게 사실 보여지는 춤이나 퍼포먼스였던 것 같은데 애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퍼포먼스 형태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해요 늘 놓고 싶은데 어린이 이렇게 아멘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해외 팬분들도 제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려한 퍼포먼스 가운데 제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루시퍼 SM타운 콘서트는 뭐가 있나 했는데 진짜 SM 가수라고 딱 생각을 해보면 칼군무? 각이 딱딱 맞는 음악 아니면 멋진 노래? 그냥 SM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색깔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음악은 그냥 좋은 음악이거든요 그 유행에 따라가기보다는 유행의 약간 반보 앞선 그런 음악이나 그런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작곡가나 음악하시는 분들을 한국 작곡가 분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럽, 미주 쪽에 있는 분들을 직접 초빙을 해서 작곡팀을 만들어서 곡을 생산하기도 하고 안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마이클 잭슨, 저스틴 틴버레이크, 마돈나 이렇게 안무를 직접 하셨던 그분들을 또 직접 섭외를 해서 한국으로 모셔와서 안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된 것 같고 한국의 마이클 잭슨, 저스틴 티버레이크, 마돈나 그냥 음악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단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는 음악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큰 버라이티 쇼를 한 곡에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냥 음악만 들었을 때보다 가수들이 실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 퍼포먼스와 조명과 카메라의 동선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정확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직접 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느냐 우리가 정말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사라든가 강렬하고 퍼포먼스적인 곡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세계 팬들은 사실 가사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팝적인 요소가 많이 담긴 정말 듣기 좋은 음악들은 해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치만 그 해외 어느 가수들이 SM 가수들처럼 이런 퍼포먼스에 딱딱 맞추는 춤에 이런 군무를 출 수가 있겠느냐 왜 SM이라는 회사가 이런 색깔이 있는지 알겠다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댄스 음악이니까 리듬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베이스드럼과 스네어드럼 이런 기본 드럼이 있는 곳에 바람 부는 소리 혹은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채워놔요 그런 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연주하고 있는 업박자들이 춤을 출 때 그루감을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퍼포먼스 하는 음악과 일반적인 그냥 듣는 댄스 음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